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여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여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금우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납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번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먼저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는 구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고민이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 뜸을 들이기 마련입니다 그 일어나기가 싫고 일어나서도 머뭇거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또한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21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 5절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인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삭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주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권재물로 바쳐라 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확신이 그를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이동할 때 이상한 것이 번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번제물을 마련해서 떠나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어 이상히 여기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물을 신이 마련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산에 오르기 전에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그는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했지만 결코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놀랍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였고 그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향 갈 때 우를 떠나고 하란에 도착하고 또 오랜 시간 머물렀고 또 하란에서 또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이동했을 때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애국에서 또 그랄에서 두 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이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이름과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또 멸망하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그의 부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일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친히 그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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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아니면 토조에 살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드로워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말씀하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셨던 하나님 눈물의 시간을 지나셨을 때 주저앉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을 끌어안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재정의 묶임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주목하면서 쓴 예수동의 일기가 그 기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시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 내일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현장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걸음을 갔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도 갈등하는 마음도 있고 번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그의 걸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부딪힘도 있고 또 마음의 번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혹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재물이 있지 않을까 계속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산에 올랐습니다 산으로 오르면서도 또 산의 정상이 오르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이 있나 하고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그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언제까지였냐면 그가 이삭을 묶고 칼을 손에 드는 순간까지 칼을 번쩍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멈추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가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다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 죽인다 한들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정작 다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렘블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이삭은 바위에 손이 묶여져 누워있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을 가린 채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들이려 했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옆에 선사가 있는데 선사의 얼굴이 너무나 다급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다급한 표정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오른 손목을 낚아채는 선사의 얼굴이 모습이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아챘을까요? 렘블란트가 묵상 중에 하나님이 그런 다급한 마음을 묵상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저 그냥 순종하려는 모습만 보인 것인지 신용만 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는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제서야 촛불에 걸려있는 순냥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번제로 들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냥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이 놀라운 스토리를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스토리를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래에서 이래라는 단어는 리아라는 단어의 미래형입니다 리아는 본다, 준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필요도 아시고 그 형편을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내다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예비하셨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사울길을 걸어가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산 아래에서 산 위를 보고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산 위를 오르지 못했다면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 잔인한 분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왔지만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뜻을 만나고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가다가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중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바라보기만 하고 두려워서 또 감당이 안 되는 마음이 찾아와서 그 산에 바라보기만 하고 오르지 않은 채로 산 밑자락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끝까지 오를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만이 여호와의 일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두려움 없는 선책 헌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윈의 삶에서 부분적인 헌신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없다 헌신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헌신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이거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속력을 더하여 활조로를 질주하면 더 이상 육지에 머무를 수 없는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면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아니면 비행기는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활조로를 절반 이상 나아간 조종사가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한 번도 이룩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엔진에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몇십 년씩 공회의전만 하고 있습니다 늘 출발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로 하고 기대하느라 언제나 분주하면서도 결코 이륙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비극적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는 이룩해야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부릉부릉부릉 시동만 걸다가 멈춰버리면 하늘을 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부릉부릉부릉 시동만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여우와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멈춰져 있는 순종의 다리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게 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대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코 죽이지 않을 거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곳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내게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과 믿음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는 주저함이 없이 그는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는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하는 건 아니라 판단하는 건 아니라 믿음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여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보라함처럼 우리 입실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보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비예물을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을 주목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십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보라함아 아보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보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향한 예비하신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아시고 그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이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이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산 아래에 머무는 믿음이 아닌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산에 준비된 은혜 여호와의 이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 아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주저함과 머뭇거림으로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되 멈춰져 있는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부문적인 순종이 있다면 끝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에 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의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은혜 여우와 이래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이미 허락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가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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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